네 안녕하십니까 사오쌤의 유튜브 학교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써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채널 이름 즉 채널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컴퓨터 화면에서 상단 오른쪽에는 큰 푸사입니다 위에는 작은 푸사 말고 큰 푸사를 클릭을 하시구요 자 그러면 밑에 메뉴가 죽들건데 그 중에서 어 여기에는 그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십시오 자 유튜브 스튜디오 클릭하시구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하신 다음에 맞춤 설정 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밑으로 좀 내리셔야 되요 옆에 있는 스크롤 바를요 맞춤 설정 클릭하시고 맞춤 설정의 메뉴 중에 기본 정보란 게 있어요 기본 정보 클릭하시고 그 기본 정보에서 어 채널 이름을 설정 하시고 즉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